피파 비피 만들어놔야 되는 게 와 이 넥슨 개새끼들이 이제 빨아 이제 드디어 돈을 다시 빨아먹기 위해서 강화데이를 35%로 적용했더라? 아주 젖 같아서 내가 강화해주려고요. 어? 너무 꼴받아서 빡쳤는데 7월 1일 날 강화데이 때 와 35%인가 해주길래 3.8칸이면 풀칸 되더라고 룬이 존나 짜증나서 그냥 해주려고 쓰레같이 피시방 가야죠 피시방 가서 야방키고 가야지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 TTS가 나왔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어 이건가?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로 별풍선 되는지 체크해주실 분 난 사실 메뉴가 싫엉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나잖아 와 되네? 와 겁나 신기하다 이런 거 날쪼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날쪼해가지고 그거 괜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나 사실 박지성 7강 강화할 때 누구보다 터지길 바래서 안 쓸 생각이었거든 야 다행이다 여기 뭔가 딱 봐도 인위적인 목소리라 누가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뭐 녹음을 딱 풀어도 어 전혀 나 아닌 거 티가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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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야 저건 저거 내가 아니에요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입니다 앞으로 최소 50년은요? 아니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님들아 하이 빅스비 최근 통화 목록에 전화 걸어줘 네 알겠습니다 오 뭐야 오 씨앗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이 돈을 어떻게 만든다라 돈을 어떻게 만들지? 저 재료를 미리 좀 구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민재 판매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민재형 사주실 분 김민재 폴를란 팔리면 제가 진짜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분 계신가요? 김민재는 지금 윈앤링크 뜨고 있어서 없을까요? 없을까요? 김민재 안 사나 김민재? 김민재는 팔릴만 한데 진짜 진짜 여러분들 얘는 진짜 좋아요 저 이거 99개 결단 내리겠습니다 99개 결단 내리겠습니다 355에 샀는데 339 싸다 내가 샀던 것보다 무려 1600억이나 싸다 지금 메타에 폴를란 개사기입니다 여러분들 폴를란 가뜩이나 팔값 매물도 아무것도 없는 이거 구조 주고 사기에 너무 아깝지 않나요? 폴를란은 진짜 여러분들 BWC보다 히어로가 좋아요 히어로가 진짜 찐떠백이야 스탯도 좋잖아 일단 애초에 물론 조금 더 좋겠네 팔카가 근데 가격이 무려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거의 3배를 다 가까이 가고 있고 저 진짜 이거 싸게 팝니다 디에고 폴를란 339 아니 개싸기인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안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안사? 야 이거 슈팅머신 자블라니마스터 디에고 폴를란을 안산다라 패치되고 은근 대학에서 잠수삼 패치 먹어서 지금도 돼 이거 사람도 건드리네 저는 진짜 팔카가 있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파는거고 이거를 여러분들 아니 보시면 그냥 옛날처럼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요즘 이런패 이런 슈 아무도 안되는데 그냥 여기서도 이런식으로 그냥 여기서도 그냥 각보이면은 제트 대기하면 요새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전파거든 실전파 내가 뭐 우리 소중한 시청자 형님들한테 사기치겠어요? 내가 사기니까 사기라고 말하는거야 진짜 하 나 참 안사원 정도면 인정하죠 여러분들 야 사원아 뭐해 휘파 떠야지 저 빨리 화장실만 갔다올게요 그럼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 포를란이 얼마나 사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한테 약속해 이 판 보고 포를란 사기면 사줘 사줘 얘들아 목숨을 다 걸고 보여줄테니까 진짜 저거 울면서 판다니까 나 저거 팔리면 눈물 찔끔 나올거 같아서 그래 진짜 내가 지금 포를란만 쓰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되는 스코어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이 이제 뭔가를 판다거나 이거를 하면 디제이들이 했을 때 그걸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막는단 말이야 공경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바꿔줄게 불특정 다수랑 떠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 지금 무승승승 폼 좋은 친구지 이런 애들 이제 포를란한테 걔 두드러맞는 거야 피아노 실베오 포를란 치타가 모먼트로니 타보다 좋나요 룰라나 어? 와 7카 존나 쓰레기네 와 내 8카에 중독됐나 턱됐다 준수님 상원님이 HR 포를란 7카 파시고 있던데 준수님이라면 하안가에도 줄 수 있대요 저거 알파 메모리인데 빨리 달라고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예? 상호형 부캐라 상호형이 저럴 리가 없어 제가 그러면 저기 상윤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상윤이한테 빨리 그걸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팀이 완성이 돼서 중거리 차면 다 들어간다고? 실방위원 하하하 막내야 하이 디코 이상호방에서 우리 면담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야 잡상기 쫓아내 아니 너한테 좋은 제안이나 찾아온거야 일단 아니야 일단 듣고 행동해 야 막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부르지 않죠? 피린이들 중에서 와 누가 가장 열심히 하나 내가 딱 봤더니 와 자타공인 막내연진이 피린이들 중에서 피빠를 제일 열정적으로 재밌게 해 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딱 깨달았지 내 소중한 매물 남들이 달라고 애원하는 매물 23 시어로즈 디에고 폴를란을 막내연진한테 한가로 주는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니 생각은 어때? 여보세요 지금 사면 며칠 뒤에 그거 현실 카드팩 나오잖아요 어 지금 사면 똥 너노노노 진짜 피린이 나온 질문이야 고마워 자 내가 피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얼마 후에 토츠가 나오지 토츠가 나올 때 싸지는 카드들은 그 기존에 이제 현역 선수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제 더 좋은 시즌이 나오니까 싸지는게 맞아 하지만 토츠에 폴를란이 있어? 폴를란 은퇴한 지가 한참인데? 이런 HR 디에고 폴를란 같은 가격 변동이 없어 없는게 아니냐 오히려 올라 자 왜 오르냐에 대한 이런거는 이제 너가 또 어린 친구라서 경제관념이 없나본데 말이야 우리에겐 인플레이션이라는게 있어 어? 뼈가 대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질하는 양에 대한 비피가 존나 늘어나지 그러면 서버에 비피가 많이 풀리게 되는거야 그럼 나중에 되면은 좋은 매물들은 가격이 위로 고공 침투하게 돼있어 그렇다면 디에고 폴를란을 봐 아직 8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23 디에고 폴를란 지금 피파대회에서 슈팅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디에고 폴를란 7카를 이거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우와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돈 만들 수 있어 어? 너 진짜 이거 안 살거야 딱 얘기 나 이거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여보세요 자 그니까 딱 얘기해 네가 너 이거 싫으면 나도 너 안 줘 나 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려고 하는 거야 살래 말래 운영써서 다음에 준비해 오케이 자 타임 이적시장 들어가 봐 로멜로 띠오고 루카쿠 한번 쳐봐 얘 어때 너 첼시지? 첼시와 안성맞춤의 친구 자 저거 네가 8카 쓰면 10카 쓴다고 보면 되거든 들어가서 돋보기 한번 눌러봐 10카 능력치 보고 몸싸움이라는 거 한번 봐봐 너가 141 몸싸움이 그냥 점프 뛰잖아 그럼 몸으로 밀면서 헤딩하는 친구 한 두세 바퀴 튕겨 나간다니까? 그리고 얘 장점이 뭔지 알아? 속력 가속력 한번 봐볼래? 몇이야? 135, 131 존나 빨라 저 몸무게에서 나올 수 있는 속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냥 어때? 첼시랑 너 안성맞춤 너 직접 쓸 수도 있고 진짜 막 내가 뭐 제발 막 네디님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진짜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아니라 그냥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너에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 선물이야 선물 받기 싫은 말고 받고 싶으면 죽어 그런 거야 딱 정해 지금 딱 말해 살 거야 말 거야 나도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근데 나 막내 현진이라서 어? 내가 어? 또? 막내 현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왜 악성 매물을 저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악성 매물인데? 포를란 포를란은 서버에 없는 매물이지 악성 매물이 아니야 친구야 사는 사람도 없는데? 사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딱 말해 그냥 내 룩갖고 안 산다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아 룩갖고 안 산다고? 알았어 나중 가서 애걸 보컬 하면서 제발 그때 그 룩갖고 짜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지마 나 지금 나 지금 네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얘기하면 나 쿨하게 갈 거야 살 거야 말 거야 마지막으로 딱 얘기해 안 사 잘 가랑 어? 제발 막내디님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진짜 저 이거 없으면 좋 나 우리 무슨 일이야? 나 우리 무슨 일이야? 부추님 예 아니에요 본래 잘 보세요? 아니 아니요 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부추님 아니에요 부추님 이거 뭐 어때요 말을 하세요 아이 됐어요 아니에요 부추님 빨리 말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당신한테 안 팔아요 자신한테 아니 아니 당신한테 안 팔아요 아니 당신한테 당신한테는 안팔아요 그냥 나 진짜 농담 아니고 나 맨유 다시 할게 나한테 아냐아냐 아니 됐어요 아니 진짜 나 살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내가 진짜 사고싶거든 아니 안팝니다 이 사람한테는 안되겠다 이 사람 진짜 살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살 것 같아서 안되겠어 잠깐만 이거 뭐하시는짓인지 진짜 사람 성 나가게 하시네 뭐하시는짓이에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